다크 초콜릿의 효능과 건강 다이어트 다크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지요. 다이어트에 애용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. 혈당 조절 낮은 GI를 가지고 있어 혈당 상승을 막고 식욕을 억제하지요. 2. 항산화 작용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.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지요. 3. 낮은 칼로리 일반적으로 다크 초콜릿은 우유 초콜릿보다 칼로리가 적습니다. 다이어트에 애용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. 낮은 추가 설탕 함량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더 낮은 칼로리를 제공하지요. 4. 포만감 다크 초콜릿은 다이어트에 적당하도록 높은 식이 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소화를 지연시켜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지요. 적은 양의 초콜릿을 섭취하여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.